vba 비주얼 베이직 포플리케이션의 약자 인데요 매크로 작업 전용 언어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언어와 동일한 문법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vbe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뜻하거든요 vba 를 이용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거고 코드 라는 것은 명령 단위의 문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언어를 뜻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언어를 기술한 글을 그걸 갖다가 코드 라고 하는 거고 편집기를 이용한다라는 거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브 엔드 프로시저가 있고 펑션 엔드 펑션이 있는데 서브 엔드 서브 같은 경우는 요 실행 결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급으로 펑션은 요 실행 결과를 리턴 한다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고 내 모듈이라는 것은 이제 집합 개념이에요 여러 프로시저가 모여서 하나의 모드를 완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라는 것은 모듈이나 폼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집합을 뜻한다라는 거죠 프로시저의 구성 요소 개체의 작업 처리 시 그 대상이 되는 것 뭐 통합문서 셀 시트 차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체가 되는 거고 속성 프라퍼티 속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죠 고위의 성질 또는 특성 이런 것들 글꼴 크기 색 이런 것들 메소드 method 메소드는 방법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개체가 실행하는 동작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체명 점 메소드 요런 형식으로 나타내요 점으로 나타내는 거 개체명 점 메소드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이벤트는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더블 클릭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이나 셀 이동과 같은 사건 그래서 얘는 개체명 밑줄 이벤트 요렇게 나타내요 요것도 좀 신경 쓰시구요 변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값들 갖다 임시로 저장하는 기억 장소에요 변하는 수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된다 그래서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하구요 그 다음에 영문자 한글 숫자 밑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거고 대서문자 구분하진 않지만 빈칸이나 마침표는 쓸 수가 없어요 길이는 최대 255자 한글 127자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쓰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지정한 예약어는 쓸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으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블릭 공공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얘는 모든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비 사적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얘는 해당 모듈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는 건 정적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시전 A의 모든 변수가 정적 변수 즉 프로시저가 종료되더라도 값이 보존되는 거 그래서 정적 변수로 선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스태틱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라는 건 뭐냐면 고정된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동안에 동일하게 값을 유지하는 거고 상수를 선언하고 다음에 다시 수정하거나 새로운 값으로 당연히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왜냐하면 상수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상수가 있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호 상수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러 상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상수는 대소문자가 혼합된 형태 예를 들어서 VB, YES, N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호 상수 같은 경우는 컨스턴트 CONST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지정을 해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